3부입니다. 앞 내용은 고정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출발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승리를 넘어가지고 거의 분열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지, 해결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신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을 잘 해결했어요. 저한테 실질적인 도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데 글을 좀 못쓰다보니까 현재 베스트 댓글들 보고 오해가 보이길래 추가를 좀 할게요. 첫번째, 해외의료보험 비싸서 굳이 꼬약꼬약 한국에 기어들어와 보험혜택 받으려고 한거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누가 뭐라해도 엄연한 대한민국 시민권자고 해외에는 남편과는 장거리 커플인지라 해외에는 남편 직장으로 인해 떨어져 지냈던거고 그래서 한달동안 체류중이었던거였어요. 시민권? 이번에 남편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36주가 넘어서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만나러 갔던거고요. 저희 남편 직업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이라서 그곳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비행기도 티켓을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로 바꾸고 싶었는데 사고로 인해 공항에 도착이 늦어지다 보니까 티켓팅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감된 상태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안되던 그런 상태였다고요. 뭘 좀 알고 말을 하던가. 다시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남편과 이야기한 뒤에 크게 다친 부분 없으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이 난거였다고요. 두번째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해외에서 병원을 가던가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라도 그 근처 병원을 갔어야지 니 본인의 목적은 기본 목적이라 말해도 의료진의 선택에 의한 진료라서 문제가 없는거다. 이러시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말 그대로 해외에서 받았겠어요? 뭔소리야? 겠죠. 하물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라도 인근 병원으로 가서라도 했겠죠. 근데 경미한 사고였고 또 장거리 비행도 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혹시 모를 상황이라도 어 위험하다 생각이 되니까 초음파를 통해서 기본적인 아기 상태를 점검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간 거였다고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이득 보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니 어떤 예비엄마가 그깟 의료비 아깝다고 뱃속에 있는 내 새끼가 위험한 상황에서 13시간 동안의 비행기와 1시간 반 거리를 더 참아가며 병원을 찾아가겠냐고요.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해외에서 비행기표 다 취소하고 병원을 찾아갔겠죠. 그깟 16만원이라고 하신 그 돈 말이죠. 저도 그 정도 돈 못 낼 정도로 가난하거나 못난 사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병원비 16만원이 아까워서라기보다 사전에 환자인 저한테 어떤 고지나 설명된 부분 하나 없이 지들 멋대로 의료행위를 했고 병원 의료진 판단에 상관없이 환자의 아다르고 어다른 말 한마디 때문에 고작 2, 3만원밖에 안되는 초음파 비용을 대여섯배 불린 비용으로 다 내야 하는게 맞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다시 말하지만 16만원이 아까워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어? 그걸 노리고 불법 입국한 것도 아니라고요. 아픈 몸 꾸역꾸역 참았다가 진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글을 쓴 목적은 환자가 진료를 보러 온 목적과 다르게 추가적인 질문으로 교통사고 진료로 진료비가 다르게 청구될 거라면 사전에 그 환자한테 어떤 고지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라고요. 저는요. 전화통화로 교통사고 진료비에 대해 그 어떤 고지도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요. 제가 외굴수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글이 길어서 단순히 보고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번은 참 답답하네요. 뒤에 좀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근데 도대체 뭘 해결했다는 거지? 설마 또 걔 진상 떨어가지고 돈을 뭐 돌려받았다. 그런 건가? 깔깔깔깔 2번 지가 진상이라는 걸 참 길게도 써놨다. 고생했어 아줌마. 3번 니마 이거 삭제해도 여기 서버에 남아있는 거 모르죠? 이거 신고당하고 추적당해가지고 보험 사기로 깜빵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댓글 있으니 미쳐가지고 병원 이름도 다 실명으로 까발려놨는데 농담 아니고 벌금 제대로 터질 것 같아요. 에이구 꽃이다. 깔깔깔깔 4번 아니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해결의 여지가 아예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경위 후기를 좀 써주세요. 깔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첫 문장이 여러분 덕분에 해결이 됐다. 아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움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게요. 댓글에 온통 욕밖에 없는데 뭔 도움을 누가 줬다는 거야? 진짜네. 아니 뭘 해결했다는 거지? 병원에 진상을 부렸다 이건가? 도대체 지금 누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어이구 참 까바바다. 아니 나는 말이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아줌마 문장력 어느 구사력을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 태어난 아이 앞날이 걱정이다 이거지. 어이구. 야이 미친. 아니 당신이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이 나라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보험 사기라고. 몇 번을 말을 하냐 수백 명이. 아니 왜 이걸 못 알아 쳐들어먹어? 6번. 아니 뭔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다 필요 없고. 해외에서 차 사고가 났다. 그리고 만사기 임산부다. 그러면 일정을 다 미루고 당장 병원부터 찾아갔어야지. 멀쩡하게 13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응급실로 가는 것도 아니오. 예약까지 잡고 간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1시간 반 거리를. 어?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말이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냐? 사지가 멀쩡하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병원비 오지게 싼 한국에서 의료보험 지원 받아가지고 진료받으려고 했던 거 맞잖아. 아니 왜 이걸 인정 안 하냐고. 게다가 너 먹고 살만하다며. 그러면 돈이 160도 아니고 겨우 16만 원인데 그냥 좀 내면 안 되냐? 네 새끼를 위해서. 어? 임산부 심신안정 최우선 일단 헛소리는 하지 말라고. 네 말 맞다나. 심신안정이 최우선이면 16만 원이 아니라 수백이 들어가고 깨져도 사고 당일 바로 그 순간 당장 병원을 찾아갔어야지. 내 말이 틀리냐?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를 닫고 조용히 있어라 이거지. 됐으니? 추각을 썼으니까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심신안정 이거는 제가 어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보통 그렇잖아. 모든 산부인과 병원이 만삭인 임산부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걸 얘기한 거라고요. 병원에서 말하는 심신안정. 저는요. 저 병원비로 전혀 못하고 왔다고요. 이제 제 말이 이해되세요? 2번. 아니 병원비 16만 원으로 심신안정이 안 되는 거면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그지같은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 병원 그만 괴롭히고 그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생각하세요. 세상 누가 봐도 너 걔 진상 맞으니까 이제 그만 인정도 하시고. 아니 네가 물어본 거잖아. 다 진상이라고 하잖아. 왜 인정을 안 해? 3번. 아이고 이게 뭐 남도 아니고 자기 새끼를 위한 건데 돈 16만 원에서 들어서 오지게 받아가지고 글 쓰는 거 봐라. 기본이 안 돼 있네. 기본이. 4번.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임산부 기분 상하게 한 그 죄를 적용시키는 게 바로 쓴 이 목적이잖아. 안 그래? 네 기분 상하게 했으니까 물어내라. 이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16만 원 덤탱이 써도 애를 위해 퉁치라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들 하냐고요? 같은 아이디로 댓글 도배하는 악플러가 아닌 이상 이런 상식 이하의 댓글 이해 안 돼요. 너무 많니? 그만하세요. 절대 덤탱이 아닙니다. 그냥 정당한 비용 청구죠. 그리고 여기에 덤탱이라는 표현 아무도 안 썼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세요. 아까부터 왜 아무도 안 한 말을 혼자 하고 있어. 이 여자 자꾸 간단한 진료를 보러 왔다고 강조하는데 간단한 진료라는 건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목적은 교통사고에 의한 진료 이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우에 대해 해당하는 답변 간단한 진료를 계속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고 Y에 대한 답변은 교통사고로 답변을 했으니까 행정팀이 약간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처리는 제대로 한 게 맞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제 제 말이 좀 이해가 돼요? 8번 어이 씨구 이 아줌마 온갖 똑똑한 채 글 써질러 놨는데 어이구 진짜 씨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이대로 외국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9번 한 달 뒤 출산 예정인 만삭 임산부에게 심신의 안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어? 이게 뭔 소리여?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 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지금 화나고 놀랐다 이건가? 아이 도대체 무슨 심신의 안정을 못했다는 거요? 그렇게 잘 놀라는 사람이 왜 이 먼 한국같이 기어 들어온 다음에 병원을 또 가냐고 한 시간 반 걸려가지고 혹시 뭐 임신 유세? 그런 건가? 그렇구만 하이 내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처럼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니던 병원 말고 가까운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초음파만 보고 싶다고 때 쓰던 산모가 하나 있었거든 태동검사 해야 된다니까 거절하고 태아 상태 확인 원하시면 자궁 수축이 있는지 태아 심박수 변화랑 태아 움직임은 어떤지 태동검사를 먼저 한 뒤에 초음파가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아 필요 없고 나는 초음파만 볼 거야 이렇게 때를 써요 오죽했으면 우리 교수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안됩니다 태동검사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완강하게 거부해가지고 일단은 대기를 해라 했는데 왜 순서가 이러냐고 난리치고 자기는 응급환자인데 왜 자기를 먼저 안 봐주냐고 어? 아니 그렇게 응급하면 의료진 지시에 따른 검사를 다 하시던가 당일 접수환자고 검사 협조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현재 출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예약환자보다 우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 됐어 더러워 딴 데 갈 거야 이지랄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대해 글을 썼다면 나 삥떡기 뻔했다 이런 식으로 썼겠죠 아휴 이봐요 아줌마 원하는 검사만 하고 싶으면 제발 집에서 셀프로 너 혼자 하세요 야 이거 보는 내내 제가 이거 다루는 내내 딱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그냥 지인이라고 할게요 건너 건너 알던 사람이니까 여잔데 대학생이었어요 그 근데 그냥 그 나이 일반 대학생 또래가 아니고 그때 나이가 서른인가 그랬을 겁니다 직장인이면서 이제 동시에 졸업장 따려고 전문대를 들어간 거였는데 학교 근처에 머니까 자취를 하려고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공실이 생겨가지고 아마 누군가 어떤 학생이 나가는가 그랬을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방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텀이 거의 열흘인가 그 이상 정도의 텀이 있었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지 계약을 하고 정식으로 입주를 하기로 한 날짜가 15일이야 그런데 방이 5일부터 빈 겁니다 열흘 정도 빈 거죠 시간 텀이 생긴 거죠 빈 방이 된 거야 자기 계약했다고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5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몸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짐을 다 들고 들어간 거야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날짜를 그러면 15일이 아니라 월세 내는 날을 5일로 해라 그런데 이 여자가 안 한 거야 자기는 이미 계약을 했다고 그 날짜에 그리고 이미 어차피 빈 방인데 좀 미리 들어와 있으면 안 되냐 이런 논리를 펼친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주인이 나가라 나가라 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나 너 못 받아주겠다 나가라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물론 내가 법을 어긴 걸 수도 있고 잘못을 한 걸 수도 있다 그런데 주인이 네가 나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나는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개판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똑같아 자기가 잘못을 한 걸 알아도 나한테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딱 그 얘기거든 무서운 논리 아닙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석하면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나는 사람 찔러 죽이는 게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했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 보거든요 물론 좀 굉장히 강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무조건 난타다는 거지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왜 죄가 돼 이거요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감당 못해요 아무튼 쉬죠 감사합니다